김산동 동아쌤입니다. 오늘은 요만큼만 배우면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그 두 장 공식인데 천천히 한번 다 봤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려운 거는 또 한 번 또 해볼거예요. 중학교 3사부터 해서. 제일 처음에 여기에 어! 합동! 합동! 합동이 뭐예요? 어, 합체된. 합쳐져서. 동은? 어, 움직일. 합쳐서 움직여요? 응. 동. 이거는 이렇게 변해요. 같을 동. 어, 같을 동. 합쳐져서. 포개면 같아져요. 똑같아요. 이렇게 는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둘 셋 개로 표시해주세요. 합동. 그러면 합동 말고 뭐가 있어요? 닮음이 있어요. 닮음. 그러면 아빠랑 나랑 닮았다. 그러면 콧날에 뭐가 같아요? 각도가 같아요. 각도. 합동은 둘 다 다 같아요. 뭐도 같아요? 변도 같고 또 뭐도 같아요? 각도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각에서 만나는 게 꼭지점이니까 꼭지점도 같겠죠? 네. 꼭지점도 같고 그래서 이렇게 똥의 각이 똑같아요. 합동은. 똥 느는 각도가 똑같아요. 응. 그래서 합쳐져서 딱 겹쳐요. 똥이. 그죠? 응. 그런데 닮음은 이렇게 안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다시 잘 그려줘야겠네. 어떻게 되신다고? 이렇게. 완전히 안 가고 이렇게. 무한대는 이렇게 표시해주죠. 완전히 닿죠? 응. 그런데 이렇게. 닮은 거는 뭐가요?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는 다르겠죠? 아빠랑 나랑 키가 다르니까. 그런데 뭐는 같다고요? 콧날의 각도 턱선의 각도 눈의 각도 각이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변의 길이는 자 보세요. 아빠랑 나랑 닮았는데 콧날의 각도가 비슷해요. 그런데 코는 이만하고 귀는 이만해요? 비율이 비슷하다고 그러죠? 응. 아, 비율. 어, 비율이란 말 어디서 들었어요? 또? 아, 몸매의 비율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비율. 어, 비율. 비율. 머리하고 머리하고 다리하고 비율이 머리가 커야 돼요? 다리가 길어야 돼요? 어... 다리. 오, 롱다리가 더 좋죠? 응. 오, 그런 것처럼 비율. 몸매의 비율. 이럴 때 쓸 때 쓴다고. 응. 합동은 같은 거죠. 같은 거. 응. 근데 이게 이게 분수는 분수는 나눌 부 나눌 분 수 분수는 나누는 수죠. 응. 나누는 수. 그렇죠? 응. 어, 나누는데 뭘 나눠요? 1을 나누는 거죠. 1을 나누는 거. 소수는 1보다 작은 거고. 응. 근데 분수에서 이...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썼을 때 응. 이 2하고 3하고 5는 조각의 수는 다르죠? 응. 근데 크기는 어때요? 2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크는데 2 말고 2만 봤을 때 2 덩어리하고 3 전체하고 5 전체하고 어때요? 어떤 게 커요? 5. 5가 커요? 아... 조각이 5조각일 뿐이지. 음... 자, 2분의 1 해볼까요? 응. 2분의 1은 이렇게 해갖고 여기 반쪽이죠? 응. 2, 동그랗잖아. 그럼 3분의 1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그라미 크기는 똑같아야죠? 응. 뭐가 같아야 돼요? 합동. 합. 동그라미 크기는 같아야 돼요. 동그라미 크기... 안 그래요? 응. 2분의 1 할 때 여기 2분의 1의 1의 크기는 요... 1이 커요? 오른쪽에 1이 커요? 오른쪽에 1이 커요? 오른쪽에 커요? 오른쪽에 커요? 왼쪽에 커요? 오른쪽에 커요? 오른쪽에 커요. 오른쪽에 더 커요? 3분의 1의 조각은 이만한데? 응. 2분... 아... 이게 더 크죠? 네. 그러니까... 아... 2분의 1이면 두 조각 중에 하나니까 이게 크고 그죠? 이쪽이 더 크죠? 응. 이거랑 이거랑 비하면 이쪽이 더 크죠? 응. 똑같이 1인데도... 근데 이거는 똑같이 2고 똑같이 3이고 똑같이 5인데도 이 크기는 뭐라고요? 전부 다? 같아야죠. 합동. 합동이죠. 안 같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볼까요? 2분의 1하고 2분의 1을 더해요. 응. 콩 반쪽하고 2분의 1 수박 반쪽이 2분의 1을 더해요. 그럼 1이에요? 응. 어? 됐잖아. 2분의 1. 응. 그쵸? 수박. 2분의 1 했잖아.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뭐예요? 크기가 다르. 어. 크기가 다르니까 이 2분의 1과 이 2분의 1은 뭐해야 돼요? 합동해야 돼요. 합동. 크기가 같아야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보세요? 여기에 2분의 1하고 이렇게 사각형의 2분의 1을 더해요. 그럼 1이 돼요? 응. 안되죠? 응. 그러니까 뭐가 같아야 돼요? 합동은? 변도 같고 각. 각도 같고 꼭지. 변도 각도 같으니까 결국은 꼭지점도 같으니까 크기도 같아야 되죠? 응. 크기 모양이 똑같아야 합동이에요. 응. 그러니까 분수계산은 분수계산은 뭐라고요? 동그라미로 2분의 1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해서 여기 2분의 1을 해도 되죠? 응. 이렇게 네모로 놓은 다음에 이걸 잘라서 3분의 1을 하면 요 네모하고 요 네모는 크기가 같아야 되죠? 응. 이렇게 틀리게 그리면 안 되죠? 응. 그러니까 분수는 어디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합동에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합동. 알겠어요? 응. 응. 그래야 이렇게 콩 2분의 1하고 수박 2분의 1하고 합쳐가지고 일되는 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러잖아요. 물방울 한 방울 하고 물방울 한 방울 더 하면 뭐예요? 2. 물방울이 몇 방울이에요? 2 방울 돼요. 2 방울이요? 한 방울 하고 한 방울 합치면? 그건 셀 수 없는데. 1 방울 되잖아. 진흙 덩어리 하나랑 진흙 덩어리 하나랑 진흙 덩어리 하나를 하면 몇 덩어리 돼요? 2 방울. 한 덩어리 되잖아. 어? 왜? 진흙 한 덩어리랑 진흙 한 덩어리 합치면 한 덩어리잖아. 그렇죠? 덩어리라고 하면 덩어리라면 한 덩어리인데 이 진흙 하나의 부피랑 이 진흙 하나의 부피를 하면 부피가 두 배가 되죠? 응. 한 덩어리지만 그렇죠? 응.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수를 계산할 때는 이거랑 이거랑 합치더라도 이렇게 물방울 하나랑 물방울 하나 해서 한 방울 됐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응. 똑같은 합동으로 되어 있는 게 총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응. 그쵸? 되게 중요한 거죠. 똑같은 합동으로 된 거를 계산한다는 게. 이해 됐나요? 응? 자 사과 3개랑 배 2개가 있어요. 방 하나랑 전부 몇 개에요? 사과 3개랑 배 2개 배 2개 방 하나 전부 몇 개에요? 어 6개. 어 근데 이거 6개 맞을까? 개수는 맞아요. 근데 모양새가 다 다르죠. 응. 그쵸? 응. 근데 이것도 2, 이것도 3, 이것도 1이야.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 만 원짜리 한 개랑 나 천 원짜리 똑같이 한 개지. 바꿔.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아니요. 왜 안 바꿔줘. 일하고 일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응. 모양새도 똑같아야 되고 가치도 똑같아야 돼. 합동이란 건 그런 거예요.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응. 포괴면 덮칠 만큼. 그쵸? 근데 닮음이란 것은 응. 요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끊어줘요. 그러면 각도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90도. 맞아요? 응. 여기도 맞아요. 90도죠? 응. 여기는 같죠? 이 조그만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응. 그러면 이 점하고 90도하고 요거. 여기. A각. 이것도. 점하고 90도하고 여기는 무슨 각? A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뭐는 똑같아요 완전히? 이렇게 이 조그만한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은 뭐는 완전히 똑같아요? 응. 응. 각도. 각도. 각은 똑같잖아요. 네. 다만 뭐가 달라요? 이거랑 이거의? 길이. 길이는 달라요. 그죠? 네. 흔들 봐봐요. 자 이게 1cm고 이게 1cm에요. 근데 이게 2cm로 늘어나면 이건 몇 cm로 될까요? 2cm. 오! 똑같이. 이게 1cm에서 2cm 됐으면 다음 것도 1cm에서 2cm 됐죠? 응. 이렇게 이렇게 한 개만 1cm, 2cm가 아니라 두 번째 것도 1cm, 2cm 뒤 이렇게 같이 커지죠? 응. 이거를 뭐라 그래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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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뭐라구요? 비율. 비율이라고 그래요. 비율. 비율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너는 한 번 먹을 때 짜장면을 몇 그릇 먹어요? 한 그릇. 한 그릇 밖에 못 먹어요? 응. 나는 3그릇을 먹어요. 많이 먹을 때. 그죠? 그럼 나는 내가 3번 먹으면 몇 그릇 될까요? 3그릇? 응. 한 번 먹을 때 3그릇이면? 3번 먹으면? 9. 어. 9그릇이네. 오. 이거를 합동으로 볼 때는 분수에서. 그죠? 네. 하나는 3분의 1. 2분의 1. 두 번째. 이거 3을. 이 1을 뭘 쓰러? 3으로 늘리면 이거는 뭐라구요? 10. 아. 9. 1이 3이 되면 3은? 9. 근데 이걸 약분해주면 약분해주면 3. 뭐라구요? 3 1은 3. 이거는? 3. 3은. 아. 여기다가 뭐 곱해야 된다고요? 통분해 주려면? 3. 3. 3. 여기다가 뭐 곱해야 된다고요? 3. 3. 이렇게 곱해 주는 거는 뭐라구요? 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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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분을 네 글자로 하면? 공통. 오. 공통. 분모. 오. 많이 늘었어. 화이팅. 공통되는 분모. 공통되는 분모를 만들려고 해서 통분이고. 이걸 3하고 3하고 이렇게 지워지죠. 같이. 이걸 뭐라 그래요? 기약분. 약. 약. 약분. 약분을 이미 다 하면 기약분수라고 그러고. 이거를 약분이라고 그래요. 약분은 뭘로 만든다고? 기약분수로 만드는 거. 오. 맞아. 그게 약분이에요. 통분이 뭐라구요? 공통분모. 공통분모.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3배씩 해 줬다. 아. 이거는 뭐라구요? 1 곱하기. 3을 하면 똑같지. 이것도. 3 곱하기. 네. 3을 해서. 3 대 9가 되는. 이해 되세요? 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아. 아. 분수는 그래요. 3분의 1하고 9분의 3하고. 거꾸로 해도 되죠? 1분의 3은. 여기 3분의 몇이에요? 3분의. 3분의. 어. 1분의 3은 3분의. 1. 어. 공통분모로 만드니까 여기다가 몇 배를 해줘요? 3배. 3배. 여기도 또 몇 배를 해줘요? 3배. 3배. 3분의 뭐가 돼요? 9. 9가 돼요. 아. 아. 쌤. 왜? 위에다 3 붙은다고 아래도 3을 곱해요. 한번 해볼까요? 네. 3분의 1이 있습니다. 이거에 똑같은 수를 만들려면 곱하기 1 하면 돼요? 어. 그러면 몇이에요? 3분의 1 아니에요? 네. 3에다가 똑같은 수를 만들려면 3 곱하기 1 하면 몇이에요? 3이 되죠? 3. 3분의 1은 그대로 쓰고. 3분의 1. 이 1 대신에 뭐라고 써줘야 돼요? 3분의 3. 오. 3분의 3. 3분의 3. 3분의 3. 그럼 결국은 뭐가 돼요? 1이 돼. 네. 그러면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3 곱하기 3이 되죠? 3 곱하기 3. 이거는 뭐라고 하죠? 1 곱하기 3이 되죠? 네. 어. 그러니까 결국은 통분을 한다는 것은 이 3을 아. 9로 만들고 싶어서. 9로 만들고 싶어서 통분을 했죠? 네. 그런 것처럼 9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통분을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1. 1을 곱해서 원하는 분모를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원하는 분모를 만드는 거예요. 1을 뭐해서? 곱해서. 1을 곱해서. 원하는 분모를 만드는 거예요. 그 원하는 분모는 계산하기 좋은 거죠. 더하기. 분수를 더하기 빼기 할 수 있게. 네. 그 분모가 뭐라고요? 공통 분모를 만드는 거죠. 이 공통 분모는 1을 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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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분모. 이 분모. 원하는 분모를 만드는 것을 통분이라고 해요. 네. 이해되세요? 네. 똑같이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어떤 거를 1을 곱하면 이렇게 똑같죠? 3 나누기 1을 하면 뭐예요? 3 나누기 1은 3. 3 똑같네요. 그러니까 어떤 수에다가. 아. 그 전에 생략한 거 했었는데. 3 생략. 1분의 3 생략. 플러스 생략. 1승 생략. 그죠? 또 뭐 있을까? 곱하기. 곱하기 1도 생략. 곱하기 1은 3. 또 뭐 있을까? 나누기. 나누기 1도 생략된 거네. 그 나누기 1이 이거예요. 왜? 3 나누기 1은 3. 응. 이거 뭐라고요? 이렇게 분모가 1인 거. 분모가 1인 거. 1분의 3으로 이걸 무슨 분수? 특별 분수. 특별 분수. 특별 분수. 특별 분수. 어. 그럼 여기다 나누기 1을 했죠 나누기 1 대신 뭐라고 써주면 돼 9분의 3인데 나누기 뭐라고요 3분의 3으로 해주셔도 됐죠 그러면 9분의 3에다가 곱하기 뭐라고요 이거 뒤집어도 3분의 3이죠 3분의 3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나누기 3분의 3 이렇게 해도 되고 어 3분의 3으로 나눴어 그럼 곱하기 9분의 3 이렇게 하면 이거 뭐예요 3 1은 3 3 1은 3 3 1은 3 3 3 3은 9 그렇게 약분 되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약분은 뭐예요 약분 통분은 1을 곱해줘서 원하는 분모를 만드는 게 통분이고 그죠 약분은 뭐예요 1을 나누어서 그죠 기약분수를 만드는 게 뭐라고요 기약분수를 만드는 게 두 글자로 약분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네 어 애들이 그래요 어 여기가 3분의 1인데 왜 똑같은 거 아래에다 곱하면 위에다 곱해요 이렇게 되면 뭘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지 3분의 1 곱하기 1은 3분의 1 그죠 맞아요 응 응 응 응 응 이렇게 했어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을 해도 이렇게 뭐라고요 9분의 3을 해도 3분의 1하고 크기가 같아졌어요 달라졌어요 다 다 뭐만 다루는 거야 요 9는 똑같아 조각수가 늘어난 거야 네 이해 되세요 이 1을 뭐라고요 3조각 낸 거야 응 그래서 3은 뭐라고요 3개는 9조각이 되는 거야 이해 되세요 그러면 1을 뭐라고요 3조각 내면 3은 몇이라고요 몇 조각이 된다고요 3은 9조각이 된다고요 3은 9조각이 된다고요 근데 신기하게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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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면 3 곱하기 3 하면 뭐라고요 9 1 곱하기 9 하면 9 똑같아져요 요걸 뭐라고요 4항 뭐 한다고요 안에 있는 항이니까 내항 요걸 뭐라고 그래요 바깥에 있으니까 내 말고 외항 이라고 합니다 어딘가요 1대 3은 3대 9 됐어요 한 사람을 사탕을 3개씩 주면 3사랑은 사탕이 전부 몇 개 필요해요 3개 한 사람이 3개씩 주면 3사랑은 사탕이 9개가 필요해요 이해 되세요 네 응 자 그리고 다시 뒤로 가면 분수는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여기는 뭐라구요 9분의 3이 됐어요 9분의 3 이 크기는 각죠 조각선은 달라 이거는 어떻게 곱해져야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3 곱하기 3은 뭐라구요 3 곱하기 3은 9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1 곱하기 9는 9 이게 똑같아져요 9 근데 비례식은 1대 3은 뭐라구요 2대 몇이예요 2대 몇이예요 2대 몇이예요 2대 응 이렇게 2개 안에 내항을 곱하면 6 응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뭔나와야 돼요 6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다 뭐 써야 돼요 6 1사람이 1사람이 볼펜 3개가 있으면 2사람은 볼펜이 6개 2 곱하기 3은 6 요 대항으로 1 곱하기 6은 6 이렇게 돼요 응 이해됐어요 네 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계산이 똑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분수는 이 3하고 9의 크기가 어떻게 해요 완전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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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조각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1대 2는 그쵸 응 여기에 5대 여기 보세요 5대 1대 2는 5대 5대 응 몇일까 2 5대 2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뭐가 돼요 10 그러니까 1 곱하기 몇이어야 돼요 2 곱하기 5는 10이 됐고 이거랑 뭐랑 같아야 돼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네모랑 같아야죠 네 그러면 2 2 5는 10이니까 1 곱하기 몇이어야 되겠나 어 15 어 10 15 10 이거 두 개 곱하면 10 이거 두 개 곱하면 10 이거 두 개 곱하면 10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1대 2 5대 10 했을 때 요 1하고 요 5는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 크기가 완전히 갚아야 돼요 그래서 비례식은 비유는 닮음의 개념이고 비는 하나가 커져 근데 뭐라고 얘기해 여기에서 몇 배 됐어요 10배 10배 어 아니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거 외항 곱하면 10 내항 곱해도 10 이렇게 돼야죠 요거는 대각선 곱해야죠 네 이해 됐어요 네 응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하나 그읍시다 이렇게 뭐라고 써있나 3에 3 나누기 역이라고 했으면 3 나누기 역 네 그럼 이거 분수로 어떻게 써요 6분의 뭐라고요 6분의 6분의 3 3 그쵸 그러면 여기에 공통 배수로 뭘 나눠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6 6 이니까 3 이것도 3단이고 이것도 3단이죠 네 그럼 나눠줍니다 여기다 똑같은 수록 3 3 나누기 뭐라고요 3 3 이거는 6 나누기 3 이렇게 해주면 3 나누기 3은 1, 6 나누기 3은 2 해서 이 6분의 3하고 2분의 1의 크기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 안에 여기는 뭐라고요? 두 조각이 있고 이 동그라미 안에 몇 조각이 있어요? 여섯 조각 그러면 이 두 조각 중에 하나의 크기 안에는 뭐라고요? 세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써요? 2분의 1을 몇 개로 나눴어요? 두 개 이렇게 세 개로 나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크기랑 여기 노란색 크기는 뭐라고? 같다 이 두 개 동그라미 크기도 같다 그런데 이거는 이 크기 이거는 6도 크기가 같지만 여기는 한 조각이고 여기는 몇 조각이다? 하나 둘 세 조각이다 이해됐어요? 분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나누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나누기로 되어 있는 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합동 합동 완전히 같다 그런데 3 대 6 뭐라고요? 3 대 6 3 대 6 이렇게 쓸 때는 3 대 6 이렇게 쓴다고 네 그쵸? 맞아요? 네 읽을 때 어떻게 한다고? 3 대 6 이렇게 쓴 건가요? 아 점점이에요 점점 이상게 아니라 찾으려면 동그라미를 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고 쳐야 돼 됐어요? 3 대 6 3 대 6 3 대 6 3 대 6 3 대 6 그러면 이거를 갈 때 이 뒤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됐군요? 이거를 뭐라고요? 전항 이건 뭐라고요? 전항 후항 전항 전항 항 이건 뭐라고요? 전항 이건 뭐라고요? 후항 근데 이거를 갖다가 6 분의 3 이렇게 쓸 때 6 분의 3 이거는 뭐라고요? 기준량 뭐라고요? 기준 기준 양 이거는 비교량 비교량 기준량 비교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기준량 비교량 이렇게 분수는 합동이지만 이걸 뭐라고요? 3 대 6 갈 때는 닮음이라고 닮음 됐어요? 응 이걸 읽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로 3과 6의 비 뭐라고요? 3과 6의 비 또 6에 대한 3의 비 뭐라고요? 6에 대한 3의 비 붙여 6에 대한 뭐라고요? 6에 대한 3의 비 6에 대한 3의 비 그리고 3의 3의 비 그러면 3의 6에 대한 비 대단한 거예요 뒤에 있으면 6에 대한 비 또 뭐 있어요? 6에 대한 3의 비 뭐라고요? 6에 대한 3의 비 6에 대한 3의 비 에데안이 붙으면 이 후앙에는 뭐가 붙는다고? 뭐뭐에 대한 왜?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 대한 걸, 그거에 대한 걸 생각해보면 그게 몇이냐? 6에 대한 3의 비 그러면 6이 있어, 6에 대한 3, 그 중에서 3개가 있어 3, 이렇게 3개, 6개 중에 그러면 이게 몇 프로일 것 같아? 6개 중에 3개는 6개 중에 3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2분의 1이겠죠? 이게 몇 퍼센트 같아? 2분의 1이 반이죠? 0.5 0.5는 몇 프로예요? 50% 왜 그러냐면, 퍼센트는 뭐냐면 이 분모가 100이 돼야 돼요 뭐라고요? 퍼센트는? 100% 100%는 뭐가 100이라고? 분모가 100이라고 그래서 이걸 100을 만들려면 여기다 몇 곱해줘야 돼? 50 아래가 50 곱했으면 1을 곱하니까 위에도 50이 되지 왜? 1을 곱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이건 100분의 몇이 돼요? 100분의 뭐가 돼요? 50 어? 그러면 이 50은 남겨놓고 50은 남겨놓고 이런만 이것만 싹으로 사와서 1자는 이리로 가고, 동그라미 하나는 이리로 가고, 동그라미 하나는 이리로 가고, 동그라미 하나는 이리로 가고, 여긴 분자만 남겼어 자, 이 퍼센트는 뭐예요? 분모가 뭐라고요? 분모가 100이다 뭐라고요? 분모가 100이다 라는 뜻이죠, 퍼센트는 분모가 100이죠? 그러면 50이죠? 그럼 이게 몇 퍼센트예요? 50% 50% 그래서 위에 거만 넣는 거예요, 50% 어떻게 들어가요? 위에 거만 넣어서 50% 됐어요? 응 자, 다시 20분의 7이 있어 그러면 분모가 100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럼 몇 곱해야 돼요? 20분의 7 어, 100을 만들면 20 곱하기 5 맞아요? 네 그러면 7 곱하기 5 7 곱하기 5 그러면 이게 35죠? 응 35 하고 이건 뭐라고요? 100이니까, 퍼센트 이렇게 써도 되고 퍼센트 100분의 35 이렇게 써도 되고 응 100분의 35 이렇게 써도 되고, 이 분자만 얘기하고, 35% 분모는 100이야,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응 됐어요? 응 그랬을 때 이제 다 했네, 다 했네, 그죠? 네 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백분율 뭐라고요? 백 분 백 분모가 100인 분모의 비율 분모의 분자가 얼마큼 돼요? 하는 비율 분모와 분자의 비율 했을 때 백분율이라고 해요 백분율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분자가, 분모가 100인 분수의 분자가 얼마나 돼요? 그 비율 비율 그게 백분율이라고 됐어요? 응 어? 자, 다시 5분의 2가 있어요, 그쵸? 응 그러면, 5분의 1을 읽을 때는 뭐라고요? 이거를 쓸 때는 2 대 5 해도 되죠? 응 5에 대한 2의 비 응 2의 5에 대한 비 이렇게 읽는거죠? 에 대한 해지니까 어때요? 이 5분의 1을 100 100 분모 100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요? 5분의 2는 여기다가 뭐를 곱해요?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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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면 100돼요? 50 20 그럼 100돼죠? 응 그럼 위에도 뭐라고요? 20 20 그러면 분수로 치면 뭐해요? 100분의 40 40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 뭐라 그래요? 40 40 % 이렇게 써도 돼요 이해 되죠? 네 이 % 이게 뭐라고요? 분모가 100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뭐라고요? 분자가 40이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100 분모가 100일 때 100이든 100인 분모 분모가 분모가 100인 분모의 분자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백분율 백분율 이라고 해요 됐어요? 응 이거는 분수로인데 이걸 소수로 표시하면 소수로 표하면 어? 100분의 40은 1보다 작죠? 그러면 0.1보다 작죠? 네 그죠? 그럼 40%니까 40 이렇게 써야죠? 네 맞아요? 왜? 이거는 10분의 1이고 10분의 1 8이고 이거는 뭐라고요? 100분의 1의 자리니까 100분의 40 자리죠? 통으로 하면 100분의 뭐라고요? 40이 되고 아우 쌤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씩 지워요 지운다는 거면 10씩 나눠주는 거죠? 그럼 10분의 4가 되죠? 10분의 4가 되면 10분의 1의 자리에 응 10분의 1의 자리에 4를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0.4 이렇게 써주면 되는거죠? 0.4 똑같은게 0.40 0.4 똑같은 숫자에요 네 소수 뒤에 0을 쓰면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유효 숫자라는게 있는데 써주기도 하고 이걸 지울 수가 있어요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배운게 뭐라고요?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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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비 이거 배운거에요 마지막 문제 하나 마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에 대한 4의 비 그럼 분수를 뭐라고 써야되요? 응 20분을 오케이 에드 안에 붙으면 분모죠? 20분에 뭐라고 써야되요? 4 4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 100분으로 하면 이걸 100으로 바꾸려면 여기다 뭐 곱해야되요? 곱하기 5 이 위에도 곱하기 5 5 그러면 100분에 뭐라고 써야되요? 100분에 20 이건 몇 퍼센트에요? 응 분자만 쓰고 20 20% 이거 소수로 하면 몇이에요? 2 100분에 20이니까 0 0.25 맞았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해요?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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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는 뭐보다 작아요? 장은수 2점이 뭐라고요? 소수점 소수점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서 소수에요 이해되세요? 응 요거는 그러니까 퍼센트죠 응 한 덩어리가 꽉 차면 뭐 퍼센트에요? 이 한 덩어리가 꽉 차면 몇 퍼센트에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꽉 차면 이걸 뭐라고요? 100% 100% 100% 100% 이해됐어요? 이것도 1보다 작은 수고 이거는 한 덩어리잖아 한 덩어리 이해돼요? 이것도 한 덩어리 100% 이걸 뭐라고 해요? 100% 분율 뭐라고 해요? 100분율 분모가 100일 때 분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만든거죠? 네 이걸 예를 들어서 반절로 20%라고 하면 이걸 5개로 잘라서 한 조각 해야죠? 응 이거 그렇죠? 이건 소수 이건 100분율 이건 뭐라고 해요? 분수 분수 분수는 뭐를 나누는 수에요? 분모가 분 오! 분모가 분 1을 나누는 수 1을 나누는 수 그래서 1을 나눠 20 나누기 100 20 나누기 100 20 나누기 100 20 나누기 100 해봤어요? 풀 줄 알아요? 아니요 안 해봐요? 20을 100으로 나누기 10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나누죠? 네 그러니까 0 점 찍고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죠 그러면 1에다 어? 2 하면 되네요? 네 그러면 2 1 곱하면 200이 되죠? 네 어? 그러면 바로 0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누기에요 나누기 네 하세요? 네 분수는 뭐라고요? 나누는 수 나누는 수 그래서 나누는 결과가 아 0.2다 그죠? 네 결과는 소수로 나오는 거예요 소수 이거는 분수 이거는 뭐였어요? 통분한거죠 통분 공통 분모를 만드는게 통분 네 근데 기약분수를 만드는게 약분 계산하면서 네 그죠? 통분은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활용했죠? 네 약분은 나누기를 많이 하려겠죠? 네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돼서 20에 대한 비 해서 100분을 까지 해서 이게 이제 초등학교 후반기에 5학년 6학년 후반기에 이걸 배우면 초등학교 이제 기본 개념은 다 배운거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제 기본 개념 한 번 전체를 봤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또 앞에서부터 주르륵 거기에 프린트 나눠준 거에서 초등 100개 있죠? 네 그걸로 쭉쭉쭉쭉쭉 나갈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름unu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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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